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기 첫 번째 항목은요? 유은혜 논란인데요. 어제 개강 명단 발표 이후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유은혜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명 철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동의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문제일기인데요. 전문성과 정체성입니다. 먼저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교문위 활동 말고는 지금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한 인사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경력 20년 넘은 현직 교사도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아예 버렸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성 문제고. 그렇습니다. 정체성 문제란 건 뭐예요? 유은혜 후보자가 2016년에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쓴 사람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있거든요. 기억하시다시피 당시에 임용고시 정원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컸죠. 그 외에도 전교조 등의 좌편향 시민단체 의견만 듣는 사람이다. 교육이 정치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사무실 관련 논란도 있던데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주장을 중앙일보가 받아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유은혜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이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사무실 계약을 담당했던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6명이 징계까지 받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6명이 징계까지 받았으면 유은혜 의원 측은 무슨 피해가 없었나요? 그쪽 입장은 뭡니까? 이 문제로 직원이 징계까지 당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라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중앙일보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피감기관에 특혜를 요구한 적은 없고 이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들 병역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어에 계속 어제부터 유은혜 이름이 올라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어제 있었던 개각에서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네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좀 뭐랄까 기대와 비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 탈원전에서 산업중심의 정책으로 그리고 노정관계나 노사관계에서 고용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층 중도층에서는 기대감이 표현되는 상황인데 진보적 유권자층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퇴행적인 노동정책에 협력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또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지금 관료 출신 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노조 파괴 유착 의혹 수사라든지 이런 전 정권의 문제들 때문에 고용노동부 조직이 붕괴할 지정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참 웃어야 되는 얘기인지 울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각 후의 논란은 또 빠짐없이 이번에도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청문회까지 이건 이어질 거예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14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황당한 싱크홀인데요. 오늘 새벽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하죠. 좀 어떤 일인지 알아보시죠? 사진 보니까 아주 크던데요, 싱크홀이.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로 30m 그리고 세로가 한 10에서 13m, 깊이가 6m 정도의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또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전에 한 2, 3시간 정도는 큰 소리가 계속 났다고 하니까 규모를 짐작할 만하죠. 이 지반 침하 때문에 또 아파트 일대 토지가 5도가량 기울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바로 옆에 무슨 공사장이 있다면서요? 지상 30층, 지하 3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건데 현장을 보면 이 공사장 가림막 부분을 따라서 땅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국토부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 전면 공사 중지를 명령한 상황입니다. 원인 분석, 뭔가 일단 그 공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째 이어진 폭우 때문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마귀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있고요. 주민들은 공사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반이 약해졌다거나 또는 지하 공간을 콘크리트로 배우지 않고 기둥으로만 버티다 보니까 땅이 꺼진 거다 이런 추측들을 쭉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주차장 땅이 갈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이미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의 공사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징후 때문에 이미 민원도 넣고 했다면서요? 지난 22일 날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험요소 파악과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 공문을 구청에 냈다고 그러거든요. 또 소음 관련 민원 때문에 시차를 나온 구청장에게 주민들이 직접 공사장과 붙어있는 담장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 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금천구청은 열흘 가까이 별다른 대응을 또 안 했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왜 대응을 안 했대요? 민원이 우편으로 와서 23일 날 구청 민원여건과에 일단 접수가 됐고 다음 날에 환경과로 넘어갔는데 환경과가 접수된 민원을 지난 30일에야 건축과로 넘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축과는 그래서 오늘 정밀검사를 나갈 예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전부터 오피스텔 공사 관련 민원을 꾸준히 넣는 과정에서 환경과는 건축과의 건축과는 환경과의 분야라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게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을 한 거네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구청은 소음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환경과가 담당이고 안전 관련 민원은 건축과가 담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담당 업무가 이런 식으로 다를 수는 있는 건데 민원이 환경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가기까지 지금 일주일이나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안전과 관련한 민원은 더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안이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 아파트 일대 토지가 아까 5도가량 기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까지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드는데 아파트 주민들 지금 대피해 있죠? 일단 긴급 진단을 해본 결과 아파트에 아직 그렇게 큰 이상 증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센터와 인근 경로당 및 중학교 등에 임시 대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과 구청은 일단 무너진 집안에 흙을 채워넣는 등의 추가 붕괴 대비 작업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이후에 건물 이상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서 대피 주민들이 언제 재입주로 할 것인지 시점을 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복귀가 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은 계속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불편을 좀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싸우있게 세 번째 항목은요? 또다시 고공농성인데요. 오늘 오전에 택시노동자 10여 명이 전주시청 4층 휴게지시를 점거하고 시청 측하고 대치를 하면서 좀 난간에 매달리는 이런 좀 아찔한 장면들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건지 한번 알아보시죠. 택시노동자 요구사항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택시지부 소속인데 해고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주시가 좀 지체 없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약속해 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액관리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택시기사가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일단 입금을 하면 회사는 정해진 월급을 주는 이런 제도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택시는 하루 수입 중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회사에 일단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이른바 산학금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산학금제고 월급제로 바꾸자는 게 전액관리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금제는 9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된 상황인데 택시사업주들이 산학금을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 제도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계속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니까 2016년 2월에 전주시가 2017년 1월부터 전액관리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노사정 협약을 맺은 상황인데 이후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문제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가 지난해 9월 4일부터 노사정 합의 이행과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면서 전주시청 앞에 조명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는 이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전주시청 점거가 된 건데 9월 1일 날 내일 전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집회 이후에 문제가 해결될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